숭뚝이다! 무섭게 크게 외쳐 김기두님 소설 유미 정하는 분인가 봐 이거는 작은 활이겠죠 아니 이건 안 되나 안 판다고? 정말? 안 팔아요? 초보마을 확실하게 다시 한 번 말해봐 피부가 예수님 작은 활을 안 판다는 거야? 아니면 감 먹는 그 감을 안 팔아서 못 먹고 지금 방송 보러 왔다 그 얘기야 자파 상인이 아니고 자체 이게 아니야 이게 아니야 급한데 다른 상인 무기판에 상인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네 여기네 그렇지 이분들 왜 여기 계셔 저기 같이 계시지 무기상인 자꾸 그렇지 헐 이거 이거 아니야 이거 이거 아니야 이게 아닌데 내가 의도하는 게 여기 이거 이거 이거라도 사고요 됐어 됐어요 어? 아이 무시 비싸네 됐죠 검심님들 상대 움직임 일일이 파악하고 계셔요 왔어요 왔어 지금 여기 여기 왜 많이 왔어 많이 왔어 이분들 이분들 어어 내가 여기 떨어지면 안되지 왕어통 여길 떨어지나 여길 떨어져요 지금 다를 당했어 당했어 다리가 삐끗했어요 자! 아직 놓진 않았지? 얼른! 얼른 가야지 얼른! 아뇨 아뇨 그 자리인거 큰일이야 큰일이야 자 기간도 빨리 해야지 힘을 내 자 스킬 이렇게 시중이 느려 응? 여기서 멀리 떨어졌네 멀리 떨어졌어 가까이 떨어지지 저 안쪽에 자 여기서 달려야돼 달려야돼 지금 이 탈게 없어 말같은것도 지금 탈게 없죠? 포이즌? 독인데 중독될까 그냥? 나? 중독되버릴까? 그렇지 시울님 시울님 있어 쏭님 쏭님 어 붙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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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히 붙었어 제대로 붙었지? 지지님 흐흐흐흐 앞자님 노리고 인원은 비슷해 보이기도 해요 쌈자님 쌈자님 별의 달님 노리고 이쪽에 우주 우주 콜라님이네 쏭님 노리고 쏭님 노리고 손봉님 이거 위자야 위자 응 윌라님 노리고 계속 구밀쳐 구밀쳐 제대로 붙었어 제대로 붙었어 콜라님 어어 아 이거 죽기? 마도사한테 맞았어 몇대 두대 더 맞았나? 왜 저를 죽기를 그렇다고 하시면 안되는데 태풍 신일노리죠? 시가님 시가님 손봉님 태클님 노리고 호산봉님이네 태클님 노리고 있어 이분 점점서 맞았지 주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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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클님 중앙쪽에 디버프 계속 돌아가네 여기 대령님 송비님 지원 태풍씨님 노리고 있죠 쏭님 응응응 저저저저 이맛 몇대 쳤어 손봉님 여기 또 쫓아가네 또 쫓아가여 여기서 응 손봉님 계속 노리고요 우측 우측 필살님 당했네 부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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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활이 안돼 키틴님 힐힐 힐힐 버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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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지까지 날라오는거 같아 여기 머리통에 이쪽 이쪽 아 이건 죽긴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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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횡령님 시가님 노리고요 부활이 안돼 부활이 도시우님 소를 번쩍번쩍 들죠 이 교장이가 다 보여 다 보여 다 보여 실실실 태클님 치란님 노리고요 여기는 지금 완전히 디버프들이야 디버프들 그치 쏭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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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봉님 노리고요 송송님 이쪽에서 나잘라님 노리네 나잘라님 노리네 등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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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다 맞고 지금 빠지고 나잘라님도 송송님 노리면서 빠지지 몹에 쫓겨 이 분 누구야 콜라님 노리고 얜 누구 노리나 하사관 응 세이버투스님 노리네 교전상 불리하겠지 세이버투스님 이쪽 디버프야 디버프 오브로드 같아 나잘라님 노리구요 압돈님 나잘라님 점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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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자 인원 인원은 어느정도인지 모르겠는데 대론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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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살라님 어디들케 바쁘게 가시오 다론님 다론님 지원지원 태클님 노리구요 차자 지금 가살라님 어디 이렇게 방야님 지금 수면 수면 걸렸지 깨어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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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어나고 냉렬한 공격 고집님 노리구요 뭐 이렇게 빨라 손이 왜 무지 빠른 공격 고집님 다시 자네 다시 자네 방야님 많이 피곤하셨나 왜 이렇게 방야님만 자 노리는군 압돈님 노리구요 지금 도시훈녀 티라님 노리지 왜 이렇게 톱바지까지 날라오네 빠지고 빠지고 선봉님 이쪽 이쪽 다시 다시 소환 법 없구요 이쪽에 태클님 딴 데 갔다 오셨나봐 곰 다섯님 노리죠 시가님 노리 우측 우측은 나잘라님 송송님 고집님 노리죠 노리는건 고집님 치진않어 노려라 노려라 시키나봐 필살님이 허삼봉님 잠시 수면 상태였고 깨어났죠 태클님 노리구 아니 필살님은 왜 공격을 안해 기쁨이 이상한데 기쁨이 이상한데 그치 사정이 있나봐 응 어떤 깊은 사정이 윌라님 당했죠 허삼봉님 노리구 그 검단님 겨울에 흘린 노리네 응 여기서 맹렬한 공격 쌈자님 등걸이 둘다 맞았어 그리고 피까지 빨리나봐 피까지 그치 응 빠지구요 빠지고 쌈자님 별의 딸님 노리네 빠지면서 당했어 쌈자님 다시 일어났죠 발도 일어났죠 숭님 숭배님 노리구 제대로 붙었어 이분들 숭 숭님 어휴 이렇게 앞에서 고무로 변신에서 치네 아 이건 죽기 실패네 곤란님 당했어 당했어 이쪽 이쪽 다시 다시 일어난건 아니죠 곰다섯님 키티님 지원 지원 샷궁님 곰다섯님 놀이구요 교정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를 정도로 지금 일단 치열해 양쪽 당소소소리나 어필사님하고 모양이 모양이 조금씩 무너지는데 티오피 티오피 연합 에이터님 에이터님 이쪽에서 이거 저 찍히시라노 이님 찍히시라노 왜 이 숨어서 놀이네 괜찮은 전략이요 리애니메이티드 맨 이 툼에 숨어져 지금 잡히지 별의 달림 놀이네 별의 달림 맞은거 눈치채셨나 백혈풍님 놀이구요 별의 달림 놀이고 응 손을 놀이네 지금 눈치챘어 그지 손을 놀 여기에 도시 언니 수명걸렸어 수명걸렸어 발만동 응 이쪽 이쪽 선봉님 속는 놀이구요 저 부활수습은 안되는 상황인데 이거 자 여기 여기 수명 많이 걸렸어 싸킹님 피해놓은 놀이구요 이게 지금 오버둥크 디버프 같은게 좀 꽤 걸리나봐 박엄수라님 이쪽 이쪽 발이 묶였네 여기 발이 그지 왼쪽 발 보면 이렇게 묶여있어 마검수라님 응 앞에 앞에 가슴 두대 맞고 지금 앞으로 오히려 달려가죠 나들림 놀이면서 이쪽 이쪽 응 강력한 공격 마검수라님 이쪽 나달림 조금 노리고 있어 당했네 당했어 당했어 어 이거 아프게 쳤나봐 도시은님 이쪽 직접 인물이죠 수명까지 걸렸어요 수명까지 이쪽 아직도 수명 직경님 고집님 마검수라님 직경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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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님 선봉님 쫓아가지 쫓아가지 응 쫓아가네 쫓아가네 등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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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대치고 예 송님 노리고요 아직도 자신화 직경님 깨어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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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경님도 자 여기서 어떤 공격을 보여주실지 직경님 네 그렇지 뒤뒤 두어리하고 엉덩이 있고 사기를 찔러네 그러다가 이 속화당했어 속화당했어 도시은님 직경님 노려보구요 다시다시 수명가는거 같애 다 쳐맞아 딱 맞췄네 도시은님 노리고 수명가왔지 지금 직경님 수명가왔고 소설님 누웠고 부활수습이 안되는 상황 수습이 안되 백혈풍님 겨울일기님 노리고있죠 빠꾸 빠꼬님 응 여기서 저 많이 맞으셨는데 빠꼬님 어떻게 이대로 맞고 참으시나 응 시라님 노리네 노려 노려 이게 시라님 빠지죠 빠지죠 태풍씨님 나달님 노리구요 지니님은 힐러분같은데 압도님 공격하고있어 압도님도 활들었지 이렇게 활들고 지금 시라님 노리고 여기 응 이것도 꽤 아프겠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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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라님 점사 점사 이봐 여인사 짜짜짜짜짜 모비 모비 못피하구요 세이버투스님 덩어리 밑에 맞았지 얘한테 주술사 호위봉할때 서로놀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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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음 밀린 모양이네 어 왔어 왔어 아이고 저 혼자 아 혼자 먼저 잘못 오셨나 절로가자 하는데 일로 오셨나봐 그치? 지금 혼자야 에 오네 오네 이쪽 이쪽에서 모의장한건데 잘못 오신거야 단호님이죠? 요기요기 어어 울타리 울타리를 눈앞에 두고 요기서 붙나? 요기서 붙나 요기서 붙나 윌라님 피아노에 있는 놀이죠? 들어가네 들어가네 울타리 안쪽으로 안쪽으로 굉장히 좁은 길인데 이쪽 지버프 다 걸리죠 요기? 밀집지역 밀집지역 시가님 키틴 물놀이고 응 지버프 지버프고 여기 많이 걸렸어 피타님 이쪽 이쪽 박목플라바 얘 노렸나? 곰다섯님 중앙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뒤쪽 필살님 세이버 투싱님 노리죠? 필살님 이분 에이터님을 노리고 다양하게 노려보네 여기 치구 빠지고 치구 빠지고 또 너무 빠지셔도 필살님 저기까지 시가님 노리구요 그리고 죽기를 그리고 죽기를 하셔서 태풍키시님 수왕비님 노리구요 서로 노리네 에어키 지버프들 계속 걸고 있죠 단우님 단우님 고집님 노리고 여기까지 많이 들어왔네 깊숙이 안쪽 지금 쏭님 실하님 노리고 흥영님하고 같이 점사 점사 등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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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주 쏭님 실하님 버티시나? 버티시면서 치네 에디터님 당했어요 당했어요 후미쪽 소설님 필살님 저기 다시 나타났지 아 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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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미쪽 필살님 한눈에 바나다님 빠꼰님 노리구요 한눈에 바나다님 노리고 있죠 좌측 좌측 도시오님 도시오님 고집님 노리나 고집님 필살님 후미쪽 콜라님 있죠 세이버투스님 곰다섯님 노리고 재단호위봉 수명관련단 고집님 노리고 백혈풍님 나잘라님 노리고 있어요 다크패서 다크패서 주인님 탱이지 누구 노리냐 다크패서 다크패서 안 노려 안 노려 안 노려 지나봐 지금 직경님 당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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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 당했고 우측 백혈풍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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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랜만에 도시원님 감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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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자자 간신히 살았지 간신히 살았지 태풍씨님 비탄님 놀이구요 어이 몹들이 있기 때문에 큰일인데 이거 선봉님 후밑죠 후밑죠 누군가 뛰어와 에이터님이네 이 분 늦게나마 철맹에 위급한 상황 누굴 볼 수 없다 생각하고 지금 지워놨지 다노님 놀이구요 에이터님 제대로 붙었어 시우님 손 반짝길죠 태로님 한 번 노려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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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아님 누구 노리시나 아 이게 이게 아니야 샥궁님 지원 대로님 노리구요 양쪽 교전 시원하게 어울렸어 지금 송송님 나잘라님 노리고 있죠 손봉님 노리고 손봉님도 앞에 정명 공격하고 있어 송님 성질을 내시면서 지금 공격하지 마주 마주보고 그러다 빠지네 그러다 빠지네 빠지고 빠지고 송님 손봉님 노리고 나달님 당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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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 몹도 있기 때문에 백혈풍님 치라님 노리고요 부활이 안돼 부활이 안돼 나달님도 이쪽 반야님 저쪽은 빠지고 송송님 잘라님 노리죠 송송님 나잘라님 송송님 나잘라님 송송님 노리고 정면송님 정면송님 정면송님다 이거 서로 잘라님 노리고요 겨울일기님 아주 기묘한 자세로 석화가 걸렸어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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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클님 노리죠 이쪽 나달님 부활 아직 안되고 허삼봉님 삥돌면서 뭔가 하실라나 그냥 도네 지금지금 태클님 노리고요 압돈님 지니님 노리고 있죠 압돈님 노리고 서로 노리고 이 몹들이 지금 변수야 지니님 노리고 있어겠어 디버프도 꽤 많이 지금 정면송님이 걸리네 양쪽분들 윌라님 노리고 흐흠 필살님 빠지죠 이쪽 다른님 부위쪽 아직 아직 공격은 안해 빠꼬님 노리네 빠꼬님 잘 걸렸다 싶다 이런 생각으로 빠꼬님 부터 노리고요 이거는 이거는 타겟이 엔틸루프야 송송님 나잘라님 노리고 선우 노리지 니엥이 메이트맨 당했어요 피엔라님 윌라님 노리 아 이거 파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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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떻게 어려웠나 파콜 엘오케이 연합이 밀린 모양 티오피 연합이 밀린 모양이죠 그리고